자 퍼즐맵 진행해보겠습니다 1분 36초 1.83% 1분 36초 기록을 한번 갈아엎죠 일단은 뭐 어떻게 깨는지는 알아야겠지만 이거 잘하면 잡아지지 않나? 안잡아지나? 안잡아지는 걸로 할 수 있는게 없어 할 수 있는게 없다 아 오케이 알았어 이 멍멍이가 죽으면 안돼요 멍멍이가 죽지 말고 왼쪽으로 뱉어 왼쪽으로 아냐 오른쪽으로 뱉어도 상관없나? 얘가 뱉을때 떨궈 어? 잠깐만 떨궈 그렇지 이러면 얘가 올라가겠죠? 그럼 파워를 떨궈주겠지 아 뭔데? 아 뭔데? 그럼 떨궈주겠죠? 떨궈주겠지?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문을 들어가요 폭탄 나오니? 음... 음... 그 다음엔요? 아 그 다음에 한번 더 반복을? 하면 되지 않을까? 그렇지 열어면 이제 얘가 나오니까 친구야 돌아와야돼 친구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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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스위치가 어딨냐는 건데 P 스위치는 여깄나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엣 썅 문 애 잊 놀고 기다려 하 안돼 아 엉 와 이거 몇 번 한번 더 반복해야 되네 아 진짜 나 진짜 밀고 싶지 않다고 그냥 여길 들어가요 폭탄을 가지고 나와 아, 내 기록 어떻게 할 거야 던져 야, 왜 안 돼 돼야 되는데 네, 퍼즐 맵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하고 어... 저 멍멍이를 한 번 더 살려야 되나? 예로는 안 되겠죠? 멍멍이를 한 번 더 살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버리면 아, 저렇게도 살아나는구나 아, 잠깐만 아, 잠깐만 아, 잠깐만 피스위치 괜히... 벌써 괜히 꺼냈나? 아니, 지금 꺼내면 결과적으로 다 망했어 시간이 되나? 오과장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, 이거 잘하면 깨질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해도 아! 다시 하죠 빨리 하면 기록 세울 수 있을까? 아, 애초에 지금 여기 문 들어가는 게 좀 늦었어 아, 애초에 지금 그냥 여기 먼저 뿌개 놓을게요. 어차피 뿌개야 되니까 에헤이 망했죠? 그냥 얘로 하죠. 그냥 얘로 할게요. 저 멍멍이 살리는게 좀 더 빨랐을텐데 아까 기록이 몇초였지? 멍멍이 살렸으면 좀 더 빨랐겠지만 신기록이면 상관이 없는데 아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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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면을 들고 어차피